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강서구가 아동권리 주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아동권리, 아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발산역과 강서청소년회관 페이스북에서 아동들의 마음을 두드리다, 아마도 캠페인을 열고 아동권리 퀴즈 이벤트와 조각 퍼즐 그림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의 차별 사례를 사진으로 담아 아동의 눈높이로 보는 낮은 사진전이 열립니다. 또 강서청소년회관 유튜브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아동권리 문구 공모전도 열립니다. 19일에는 강서구청 유튜브에서 정신건강의학 노규식 박사가 특별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 자녀양육법을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특별강연을 펼칩니다. 강서구청 본관에서는 아동권리 전시회 행복한 아동전이 온라인과 하공역에서는 청소년 위기 예방 그림전 언제나 함께할 게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아동권리 주관을 통해 지역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심평성사는 박사회 영화 깅 bewusst 기세 alım ört